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1일 한주를 마치는 금요일이기도 하구요 5월 한달 마무리하는 말일입니다 저녁방송 최근에 닥터케이크 많이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중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저녁방송 좀 못한 점 여러분들께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에드님이 3만원으로 닥터케이크 힘내라고 음료수 한잔하면서 방송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슈퍼챗 땡큐 감사합니다 자 환수님도 어서오시고 다이애나님 처음 뵙는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서두에 먼저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방송 시청률이 너무 저조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해보구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구요 그것이 제가 3년차 접어두는데 최저 시청률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시장이 녹록치 않고 상당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시장에 낙폭 좀 심할 때 어느 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작년 연말 이럴 때 그죠 이때는 그래도 빠질 때 그냥 시원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반등할 때 그래도 좀 가하고 변동성이 비교적 물론 하락은 많이 했습니다만 크게 장중에 변동성은 없었는데 방향성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혼줄을 다 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뭐냐 올라간 척하다가 죽여버리고 죽는 척하다가 덜어버리고 하니까 완전 혼을 다 빼놓고 한 8일 정도 시키던 저점 그냥 깨버리고 지금 3일째 그 저점을 쉽게 잘 돌파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것은 상승 마감해서 좋은데요 사실 저는 좀 불안해요 무엇이다? 윈도 드레싱 성량이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외국인이 2천억 3천7백억 규모로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매수세 들어온 것은 참 좋으나 기간은 코스닥도 들어왔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이유가 미국의 선물 상황을 장중에 보면 지금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선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14 다우 선물 그 다음 나스닥 선물 1.45% 하락 중인데 우리나라 장중에 이게 0.9 이 정도였거든요 그거에도 개의치 않는 시장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상승세인지 아니면 모두의 말씀드렸다시피 윈도 드레싱 하기 위해서 윈도 드레싱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월말, 분기말, 반기말, 연말의 펀드들 수익률 정산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 달에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 말일은 잘 안 뺀다고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지수하고 반대 안전자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시그널은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닥터케이도 매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일단 중국 시장도 보시면 0.24% 21권 돌파하고 강하게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밑으로 쳐지지 않고 양호하게 마무리된 셈이고요 니케이는 정통으로 직격탄을 두들먹고 있습니다 뭐냐? 멕시코에 자동차 관세 매길 수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 11월달까지 6개월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 관세가 어디를 겨냥한다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EU와 일본을 겨냥한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럽에 그리고 일본에 그쪽을 겨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멕시코에 때릴지도 모른다 이래버리니까 기아차와 현대차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쪽으로 돌아가자면 일단 가기 전에 지금 독일은 플러스 출발 중입니다 아니군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야 좀 너무해요 지금 장이 시작한지 몇 시간 지났는데 주구를 20분 딜레이도 아니고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야 유럽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독일이 1.79%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1% 빠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거 패스하고요 일단 야 그러면 이거 월요일날 상당히 조금 긴장을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재고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본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도 않겠습니다만 경험이 많으시고 투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 다 염두에 두고 계시겠죠 야 이렇다면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1% 이상 빠지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유럽도 1% 이상 강한 하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좀 무너지는 상황이고 자 닥터케이가 이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킬 것 같습니까 립서비스로 자꾸 트럼프가 지키고 있는데 이거 깨질 것 같은데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딱 깨졌어요 그렇죠? 방송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닥터케이가 지수에 대한 예측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 뭐 인정하실 겁니다 아 그렇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월요일날 개발한다면 상당히 이제 아 지수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 기대를 해볼게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커플링 되지 못했다 디커플링 됐다 뭐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우상량 중이었어요 우상량 중이고 강한 상승세 특히 나스닥과 S&P는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이제 아 상승 중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아 조정을 좀 확실하게 이제 받을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 상해종합도 마찬가지 상당히 강한 랠리 이후에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니케이도 한번 보십시오 니케이도 쪼법 상승 추세 유지하다가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우리나라는 그냥 뭐 반등 찔끔하다가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 좀 디커플링 됐으면 하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날짜 36일이고 34일 자 이제 30일째 정도 쳐보던 것 같은데 31일 정도 됐습니까 한번 체크해보죠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부터 볼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차이나 상관없어요 거의 건접했습니다 날짜들이 다음주에 그러니까 반등해도 이상할 것은 없는 권력이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그냥 어 그죠 윈도 드레싱하기 위함으로 보기에는 너무 매수세가 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아 지금 해외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있는데 어떻게 과연 월요일날 반응할지 상당히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지금 야간 선물옵션시장 한번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많이 안빠지고 있어요 좋긴 합니다만 0.32밖에 안빠지고 있어요 퍼센테이지 맞죠 지금 맞습니다 자 게인이 721계약 매수해주고 있고 콜옵션 12% 마이너스 푸드옵션 13%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자 계산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해외시장이 그죠 마이너스 1.1% 정도로 지금 선물이 빠지고 있고 유럽이 유럽은 뭐 이제 조금 전에 개장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장 마칠 때 개장했습니다만 유럽이 4시에 개장하니까요 전혀 지금 반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윈도 드레싱 때문이었다면 그냥 바램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장이 그럼 여기서 1% 가까이 훅 빠져야 되는게 이상한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한 0.32 정도로 빠지고 있다는거는 해외시장에 비교해서 우린 너무 많이 빠졌다 오를 때 같이 못간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체 시장의 펀드멘탈로 지금 약간 저평가 저평가라는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낙폭과대다 그러한 판단을 매니저가 하고 있다는겁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주말이 또 마음 편하게 지나가겠네요 이야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코스피 3000억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고 코스닥 한 700억 정도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 견인하는 모습 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큰 시장 흐름 한번 치포 보자면 여기 저점권 2018 안 깨야 돼요 양봉양봉 세우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의외로 장 초반에 한번 빠져놓을 수 있는 시간은 줄지도 몰라요 뭐다 미국 시장 막 빠진거 보면 개인들이 선물 매도 막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살짝 어떻게 하려고 반등 나왔다가 죽어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아침에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려면요 반드시 여기 올순 이제 거의 뚫을듯 뚫은 것 같은데요 강하게 여기 깼던 저점을 돌파하시도 어떻게 기가 내고인 같이 쌍끄리 들으면서 매수세 좀 들으면서 강한 반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여기 700라인 정도 강하게 돌파해야만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그저 코스닥 오늘 1% 올랐는데요 기가 내고인 쌍끄리 하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쫙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2000억 규모로 기가 내고인 물량 다 받아줬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처럼 그죠 전일은 규모는 작습니다만 어쨌든 기가 내고인이 쌍끄리 같이 들어와줘야 힘을 더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급이 매도 많이 때리던 외국인의 수급을 어쨌든 전일과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 이전에 기관이 여기 저점 부위에서는 조금 시장 받쳐주려는 저점 확실히 받쳐주려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예전에 여기 받았구나 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 권력에 보면 기관은 6천억 3천억 막 사줬어 여기처럼 그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선물 3만계약 샀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자 매도세 막 넣어둔거 전일 5700계약 사고 오늘 2000계약 다시 팔았습니다만 여기 권력에서는 선물을 3만계약 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아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날 그랬습니다 다음 내일 오를거 같은데 하면서 올랐어요 그다음부터 쭉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내일 오를거 같은데 하고 쭉 올랐어요 방송 들어가 보시면 다 있어요 그것과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받쳐주기를 한번 기대해봅시다 비교적 최저점 권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와 또 상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그 상황 그 상황은 유지중 이었습니까 하도 기억이 잘 안나요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우리나라 GDP 14분기 역성장 했습니다 마이너스 0.3% 바꾸러 까꾸러 갔기 때문에 그 상황은 없었어요 여기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환율이 1200원대까지 치솟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상황은 그래요 그리고 비교적 여기 부위에서는 좀 살만한 종목 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살만한 종목군들이 잘 없어요 주도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시총 상위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수라는 게 종목들 평균값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스트레이트로 빠졌다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 그대로 다 이 낙폭을 같이 맞았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업종이 잘 없다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제시하기로는 자동차 그 다음 5G 핸드폰 부품 이 정도를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화장품 면세점도 조금 악재 있었던 것 조금 드러내고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큰 축 중에 하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제약바이오가 되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오늘 반등을 해서 그렇지 추세가 살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유한양행 정도 살아있습니다 여기 딱 보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오늘 기아차와 함께 같이 기아차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낙폭 그대로 두드려 맞았고요 현대차는 대번 들어올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래꼬리 들어올리는 것은 위로 가겠습니다 이해된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이거 이렇게 꼬꼬라졌으면 밑으로 훅 쳐지는 게 정상인데 이만큼 그대로 들어올렸잖아요 밑으로 꼬꼬라지기 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좀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트폴리오 군들 오늘 닥터케이가 여러가지 종목들 많이 안내도 했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림산업은 외국인 관심세가 관심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정배열입니다 건설주 닥터케이가 체크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대림산업은 가장 괜찮습니다 자 현대차 21 다 지지하고 이것도 정배열이죠 자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안내하는 종목분들 특징이 뭐냐 우상량입니다 적어도 그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뭐 엄청나게 폭락하고 이런게 잘 안나와요 그죠 자 그런 점도 여러분들 포인트 삼아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외국인 샀어요 그죠 자동차 주가 아 지금 최고 괜찮은 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좀 무너졌다 해도 우상량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현대모비스 할만해요 이거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현대모비스 꼬르고 있어요 그죠 이거 올라타면 좋은거거든요 자동차 업종이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환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참 힘들게 만들죠 그죠 19만 2천원 여기가 깨지면 매도하라는 사인 드렸고 매도 안하고 계셨던 분들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반등해서 좋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매매 습관 자꾸 가지시면 안된다 라고 일침을 딱 놓겠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다시 올라타면 여기서 사는 것 그것이 정석입니다 야 밑에서 이거 사면 좋지 않아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죠 여기 초반에 들어가서 깨지면 여기 양봉선은 시점이니까 시초가 여기 깨지면 매도하겠다 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점 부위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정석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를 올라타면 이날 7% 올랐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여기 위에 20만원 넘어가도 살건데 그죠 여기서 못사 늘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기 낙폭 다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매매 전략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료방에 의견을 날려드리기는 이날 사라 그랬어요 어저께 그죠 어저께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딱 사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자마자 3%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평소에 말씀드리는 내용 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하라라든 추세 돌려내고 양봉 아니 여기 이평선 돌파하는 시점 그죠 여기 오일선 딱 지지하고 오일선 깨는 18만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여기 딱 매수 의견 딱 들었어요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포인트들 정확한 매수 포인트들 맥 잘 좀 잡아 나가시면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하면 여기 이제 19만 2천원이 여기 깨졌던 저점 부위고 그 다음에 20일에 저항을 받는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저항을 받아요 그죠 여기는 한 번에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버틸만 하죠 그죠 버틸만 해요 추세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양봉으로 강하게 말을 올리고 외국인 들어온 거 봤거든요 이거 아마 공매도 때린 거 쇼커브링 물량 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7%씩 오르고 하면 다시 추가 상승하면 지금 한 1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10% 가까이 똥줄 타는 겁니다 좀 더티합니까 탁트케인은 뭐 젠틀하지는 못해요 B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매도 때려가지고 다시 사놓아야 되는데 이거 똥줄 타거든요 그래서 아 환매수 물량 상당히 들어오니까 크게 안 쳐질 거다 라고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뭐 크게 쳐지진 않았어요 이제 월요일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예전 상황처럼 20일에 저항권을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밀리면 다행이고요 강하게 밀리면 청산해야 돼요 밑에서 잡았던 분들이라도 끊고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봐야 되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썩 좋은 추세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적당하니 아래윗골이 달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조정을 가볍게 받아준다면 좀 버텨볼 만합니다 그리고 반등은 어떻게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강하게 이평선들을 돌파한다면 20만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 매수당가는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나 얼마나 샀는데 23만원 샀는데 와 20만원 와도 내가 안 던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내가 23만원 상가하고 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내 단가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지장에서 잘 대응을 해줘야만 수익은 더 잘 챙기고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조정을 가볍게 받는 상황이 넘으면 홀딩 가능하고 아니면 의외로 강하게 돌파 시도 넘으면 홀딩입니다 그때는 홀딩이에요 스트레이트로 가가 20만원권에서 약간 밀리면 더 홀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일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살짝 하다가 더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티린 헬스케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텐데 월요일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격이 쟤 크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 반등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셀티린 제약도 마찬가지 그죠 자 이왕 바이오 먼저 봤으니까 한번 돌려보자면 바이오가 정배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할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 올랐는데 올라봐야 그죠 올라봐야 명감하게 들어가서 먹었다고 좋아할 좋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매매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우상량에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상량 하나도 안 나왔어요 ABL 바이오 이거 강하게 가다가 분명 한 번에 꼬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요 이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면 안 돼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표회사가 구속되는 만에 하고 있어요 그죠 유한양행 하나 정도가 갸우 추세 그죠 막 박스권 정도 박스권 정도에서 돌판다면 모양 좀 괜찮아지는 정도 나머지는 다 우하향입니다 바이오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연결해 나가자면요 슈프리마는 핸드폰에도 들어가고요 지문인식하는 부품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핸드폰 요새 뭐 홍채 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거 다 인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5G 핸드폰이라든지 핸드폰 출하가 많이 되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접근했고요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아마 탄탄하게 지키지 않을까 라고 일단 정석적인 판단은 그렇는데요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은 돼요 자 그러나 여기 20일 60일 여기 깨지면 비중축소 다시 올라탈 때 다시 복수전 이런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이 같이 좀 던졌네요 그러나 기관 내 수색 좀 있어요 자 경롱 남부 경영 닥터케이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을 카바도 좀 치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안되거든요 지금 중국과 총력전을 하고 있고 이란 이란과의 중동의 부분도 걸쳐져 있고 그죠 자 등등등등 여러가지 너무 많이 걸쳐놓으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자 북한한테도 압박을 가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조화되버리면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경영 경롱이 한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매수했어요 올라간다면 17,500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네요 남북 경영 중에서도 보면 경롱이 가장 모양 괜찮아요 현대관설 아직까지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이거 뭐 심해프로 올라갔더라도 별로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돌려냈고요 자 이거 경롱은 거의 다 돌려냈습니다 20일만 돌파하면 완전 상승 전환 되는 거거든요 딱 붙었어요 이평선도 다 붙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확산됩니다 이평선은 모이면 뭉치면 수축되면 확산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받쳐놓고 확산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확산됩니까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야만 이평선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매치되죠 자 남북 경영 여러가지 지금 북한과의 상황에서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사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카바치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테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다른 남북 경영 볼게요 우상량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고민 고민하고 고민 고민하지마 뭐 그런 노래 있는데 그죠 경롱을 택했습니다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 참 했는가 하면요 샘표를 닥터케이가 여기서 딱 사 그랬습니다 왜 강하게 올랐고 그대로 꼬꾸라지 했기 때문에 반등하면 온다 여기 사서 들어야 한 5% 먹고 챙겨놨어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저께 우리 팀원이 사까요 그랬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 기준으로 꼬꾸라지 있었기 때문에 노우 였습니다 그리고 경롱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침에 샘표가 날랐습니다 20% 가까이 올라갔어요 미치겠는거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잡았다 이런 포인트만이라도 여러분들 숙지하셔라 그죠 이러한 부분들 급등하고 급나가는 종목들 리바운드 나오는 매매기법도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렸다 좀 아쉬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만 돌파하면 아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고 외국인 매수색 상당해요 그래서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자 위닉스 이거 등락이 좀 심하지만 5% 뛰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패턴을 읽었어요 등락이 심합니다 5% 갔다가 7% 빠졌다가 5% 땡겼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20일 중심권에 왔기 때문에 반등함 나오면 적당히 먹고 나올 겁니다 볼륨지 밴드 상단 여기 정도 그리고 실적 좋아요 위닉스 일사분기 실적이 1년치 예상실적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폭염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위닉스 그리고 선풍기라든지 여러 등등 등등 공기청정기 앤드 그쪽 여름 선풍기 관련 그리고 에어컨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볼만 하다 자 아프리카TV는 또 다른 매매기법 하나 또 여러분들께 선보였습니다 자 딱딱히 할 줄 몰라서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안정 안정 안정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안해서 그렇지 조금 있다가 2부에는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도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플러스 나고 안 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빠른 매매를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더라구요 우와 끝내주기간에 그런데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손 끊고 이렇게 강한 추세로 가는 종목은요 흔들흔들하면서 왔다갔다 한번 해도 하고 빠져도 빠지지 대번에 잘 빠지진 않는데 자 그래서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 손절 라인 딱 잡고 6만 3천원 깨지면 무조건 던져 무조건 던질 사람만 하세요 하니까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상단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쳐지면 끊었다가 다시 나중에 지지되고 상황 봐가면서 이것은 고점 부위인데 과감하게 고점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데 다 날려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닥터 케이가 최석기 맞습니다 닥터 케이가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죠 왜냐하면 원래대로 빠른 매매 진행했었으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많이 있었을 텐데 시장이 턴할 수도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한 게 브루스 나던 것도 많이 토하게 됐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런데 10% 이상씩 먹은 게 세 종목이나 있었는데 토해내고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닥터 케이도 이번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와일솔도 매수 가능하다 그랬고 여기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대덕전자 5G에서 여기 정도 오면 생각이 있는데 좀 더 지켜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데서 따라가잖아요 이런데서 이런데서 그러면 꼬꾸라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그 아까 샘표와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갔던 게 뭐냐면 이게 이게 폐기물 관련된 폐기물 관련된 무시 못하는 업종이거든요 인선 ENT 들어갔다구요 신나게 오르고 푸악 빠지고 목표치만큼 충분히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의 목표치도 목표치가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딱 보십시오 이 정도 목표치 딱 나왔죠 그쵸 여기만큼 아까 샘표하고 다른 게 뭐였습니까 물론 스트레이트로 안 빠진 것만 다르지 이거는 또 약간 변형된 기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락을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 하락폭 이만큼 된다구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박스콘 하면 여기 밑에까지 딱 떨어지거든요 그거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그거까지 다 계산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여기 사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만한 자리에 사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이런 데 사야 되는데 여기 꼭다리다가 사니까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그죠 30% 넘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매수 포인트 정말 중요하다 그죠 여기서 못 샀다면 살 때 잘 없어요 여기 막 옥대에서 따라가가지고 좀 먹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절대 박수 안 치줍니다 그죠 끝장나요 잘못하면 끝장나 그죠 이날 산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올라 여기서 샀다 칩시다 그죠 올라간다 좋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결제 받으러 갔다 왔어요 푹 빠지면 사자마자 그다음부터 어어 하면서 안 던져요 그럼 박살 그냥 박살 무슨 뭔지 이해되시죠 메스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5G는 지금 조종을 좀 받고 있습니다 5G 괜찮은 업종군인데 조종권에 있는거 아니면 건드리면 큰일난다 YSOL은 휴대폰 부품하고 5G하고 적당히 같이 걸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대덕전자 이런거 노리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노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박수 여기 여기 돌파된 고점은 뭐라구요 정황권은 뭐라구요 이것도 장티 양봉을 뚫어버렸습니다 여기 인근은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여기 여기 정도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정도 수돗하는 모습 보이면 1차 매수세 1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쳐질 때 이것은 지지권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매수 정도 하면 2평선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적절히 아마 2,3차 매수세 분할 매수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최우선순위 올려놨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백색가전 상당히 지금 휴대폰은 엉망입니다만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베트남인가 브라질인가 어디 간다 그랬어요 미국의 테네시주에 지금 세탁기입니까 10초에 한 대 넣는 공장 이제 나왔다 공장 나왔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공장이 이제 가동한다 그런 뉴스도 나왔고 좀 눌려준다면 이것도 접근할 이 기관에 싹소리 두는 거 보십시오 그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세가 안 좋거든요 안 좋아요 그죠 SDI도 별로고 삼성전기도 별로고 LG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 LG전자가 돌려냈기 때문에 이게 할만할 겁니다 이게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제가 미리 한번 예측해 볼게요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볼게요 눌려주면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눌려주면 자 그리고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만 대략 한번 돌려보고 말게요 너무 다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삼성중공업은 이제 월초에 자사주 부분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돌려내는 모습 보이면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은 가장 괜찮은데 이거 올라타고 늘려주는 거 확인하고 할 겁니다 당장 안 해요 다른 조선주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추세 밑에 다 꼬꾸려져 있어요 자 현대중공업은 분해를 하겠다 하는데 노조에서 강한 반발하고 있고 그죠 대우조선해양하고 합병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쉬운 창고 막 그렇습니다 반발을 많이 해요 자 화장품 쪽으로 LG생활건강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먹고 나왔거든요 사자마자 3% 먹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샘표 들어가고 5% 먹고 나오고 계속 먹고 했습니다 슈프리머 들어가가지고 4% 먹고 나오고요 이 수식이장에서도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하는 거죠 그게 원래 닥터케일 스타일인데 제 스타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많이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시그널을 날려드리고요 취합은 본인 우리 회원들이 하셔서 못 본 상황도 하고 크루도일 매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거래 이거 호가가 좀 시원찮아서 JVM을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겼는데 이거 분명히 내가 넣어놨어요 그죠 애드님 보실 거 아니까 이거 괜찮다 그죠 약국 관련 그죠 자동화 포장 부엉 하하 참 아이고 그죠 그런게 좀 안타까워요 조금 운이 맞아떨어지고 이러면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안 사서 3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막 던지고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운 때 더 맞아가지고 그냥 적절한 포인트였으면 4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죠 여기서 그냥 이날 말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런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우저선 해양같은 경우 그죠 여기서 7% 먹고 팔고 나온다면 여기서 20% 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운이 럭키가 한 번씩 맞아 떨어져야 그래도 여러분들께 그죠 체면도 좀 서고 할텐데 그죠 참 좀 아쉬워요 뭐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죠 운이 좀 안 맞아 떨어져요 아 참 그죠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런 부위에서 한 여기서 한 번만 더 치고 가면 상당히 랠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욕심내니까 안 가버리고 그죠 이런 것도 사자마자 입만 꼭 올라갔는데 결국 나중에 손실 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사자마자 1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한 번도 치우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맞아 떨어지고 했으면 여러분들도 수익도 제법 나고 해가지고 참 좋았을텐데 일진다여도 참 너무 이거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죠 이것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십몇프로 먹은 거 토해내고 좀 아쉬워요 지금 자아 비판하고 있네요 하하 닥터케인 솔직한 남자라서요 블러핑 안 칩니다 뭐 손실본 거 이런 거 숨기고 수익난 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두 눈 뜨고 다 알고 계신데 그죠 성격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정은 반가 반가 아 그래서 상당히 요즘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화이팅 해야 되겠고요 새롭게 조금 가열차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 방송도 가능하면 조금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십시오 내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스트레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지는 시간 많이 또 이렇게 방송 하다보면 피곤해져 버리면 그 다음날 집중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시청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닥터케이가 얄팍한 생각으로 시청률 많이 올라봐야 얼마나 저한테 도움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도움되시라는 방송인데 너무 시청 안하시면 제가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청 좀 해주시고 댓글 반드시 남기시고 정은 댓글 하나도 안 보이더라 공부 해야 된다 그지 닥터케이는 댓글 안 남기면 공부한 걸로 인정 안해요 그죠 댓글 남긴 사람 세 분이 있거든요 나머지 공부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구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슈퍼챗 에듀님 3만원 감사합니다 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광고 수입 2천원도 안 올라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아 추천 방송 주식상초 탈출팁 펄도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에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 실전매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좀 이따 뵙도록 하죠 내 니 눈딱 암 닥터케이야